벨라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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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 오징어?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오징어 게임 잡아! 야, 이거 혼나야 돼! 혼나라고! 오징어! 야, 이거 혼나야 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무슨 저 뒤에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동이가 이름 얘기해 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너무 소리를 잘 가르치죠! 모르는 건 몰라야지! 몰라도! 저기 너무 중요하다, 뭐하냐고! 잠깐! 골라인 재밌지요, 일부러! 네, 이제 골라인 가겠습니다! 네, 문제...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임영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아, 저 게임은 중돌물 아니야, 혹시? 너무 어려워! 2PM이잖아, 아니야? 근데 저게 또... 아, 이게 다 먹었어! 듣나잇 문제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엄정아! 하나, 둘, 셋! 조희석!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조건!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저거 시드니에! 마징가, 마징가! 마징가 제트하우스! 왜 마징가 제트하우스예요? 왜 마징가 제트하우스예요? 파이팅! 파이팅! 야, 이번엔 장난하지 마! 야, 이번에 갔다 오자! 장난하지 마! 오늘 우리 백성빅도 오시고 정첩 회의 다 보고 계신데 우리 수준 보여주자! 그래, 그래, 그래! 어? 계속 우리 이제 너무 예로 걸 하지 말고!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벨 라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레츠고! 간다! 나 이거 갑자기 보면... 둘, 셋! 하나, 둘, 셋! 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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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야! 아니, 진짜! 아니, 방송 많이 나왔잖아! 타일로! 아이씨! 갑자기 나왔네! 백성빅 선생님! 도로만 아세요? 구이의 주인공? 지 이렇게 구이 얼굴 뜯어지는 거! 어이구, 그런 드라마도 모르면서! 모르셔도 돼요! 전혀 모르셔도 돼요! 야, 정우 형 씨는 진짜는 사과 박수 안 할 거지? 사과 박수! 그냥, 정우 형! 기자회견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